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이제 4월달에 생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종목 소개를 좀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한마디는 이 확실한 성장에 좀 집중하자 이렇게 좀 한마디를 좀 준비를 좀 해 봤는데요. 지금 요즘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느끼시기에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다. 그리고 좀 지수가 크게 오르지도 않고 종목 장사가 계속 좀 반복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느낌을 받으실 텐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좀 장대인 금리차도 연속으로 좀 계속 역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 지표들도 다소 조금 꺾이는 흐름들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계속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는 데 있어서 좀 테마성 종목들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또 시장을 생각했을 때는 정말 확실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성장주들이 좀 많이 조정을 좀 받고 했었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10년을 국채 금리의 흐름 보게 되면 이제 2.5%까지 올라갔었다가 조금 내려온 상황인데 어쨌든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 레벨 정도까지는 이미 채권 시장에서도 좀 반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주들의 좀 조정도 웬만큼은 다 진행이 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이제 침체에 대한 좀 우려를 조금 가지면서 이제 확실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더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그래서 관련돼서 좀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성이 좀 성장성이 지속될 수 있는 종목 한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잠시 후에 한번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 종목 이제 한번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종목은 그 이녹스 첨단 소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이거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녹스 첨단 소재 제가 편입을 하고 여러 차례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 리뷰를 몇 번 도와드렸었는데 최근에도 좀 꾸준한 뭐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어도 꾸준한 좀 무상량의 흐름들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저점권에서 편입을 한 이후로 그럼 어떻게 보면 큰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편입했던 당시에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실적 대비해서 지금 위치는 너무 싸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해드렸던 상태였었고요. 최근에 이제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모멘텀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해드렸는데 일단은 삼성이 이제 퀀텀닷 OLED를 이제 해외 쪽에서 판매를 시작하면서 이 OLED 시장을 본격적으로 키우려고 좀 하고 있는데 이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전반 생산 물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LG한테 그 물량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최근에 이렇게 좀 화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모멘텀들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편입을 했었고 최근에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데 요즘에도 아직까지 이제 삼성이랑 LG랑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공식적으로 확정은 된 건 아니지만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지속이 되면서 이넉스 첨단 소재의 주가가 생각보다 쉽게 빠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좀 실적, 직전 이 정도 시세가 한번 나왔던 상태였는데 최근에 이런 좀 모멘텀들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직전 고점대의 부근까지는 충분히 한번 테스트하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5만 5천 원을 일단 목표가 잡아놨는데 오늘 이제 5만 4천 9백 원 찍고서 아쉽게 지금 한 두 호가 차이로 지금 목표가 터치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사실 5만 5천 원까지는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들 좀 바탕으로 보게 되면 충분히 일단 직전 고점 부근까지는 한번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리뷰를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 이넉스 첨단 소재를 좀 보여주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해드린 내용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만약에 삼성이랑 LG는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때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잘 고려하시면서 대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넉스 첨단 소재 이렇게 말씀을 좀 해드렸었고 두 번째로는 아난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제 한번 순환맥을 돌고 좀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요즘 들어서 이제 리오프닝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시키고 인수위에서는 실제로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아니면 전면 폐지 쪽도 이제 약간 논의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치들은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항공주, 여행주들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제 호텔 관련된 이런 아난티 같은 업체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대북주로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아난티의 이제 본업은 리조트 그리고 골프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역시나 리오프닝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정말 많이 받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 지금 주가는 계속 좀 밀려왔었지만 지난해부터 최근 실적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좀 개선세를 좀 보이면서 흑자 전환도 됐고 다시 한번 이익의 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리오프닝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이슈화가 되고 했을 때 두각이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워낙 요즘에 북한 관련된 이슈들은 특별한 건 없긴 하지만 만약에 북한 관련된 악재해가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아난티는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충분히 상방 쪽의 기대치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실적 개선 모멘텀들, 올해 실적 개선 모멘텀들 그리고 가끔씩 이제 뭐 대북 이슈나 이런 긍정적이 나오면 그 관련된 이슈에 엮여서 한 번씩 슈팅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역시나 우리가 바닷건에 있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다시 한번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난티도 리오프닝 관점으로 잘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단 솔루엠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지난 금요일날 편입을 했던 종목인데 솔루엠은 이제 차트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 한동안 주가가 이렇게 쭉 밀렸던 상태예요. 밀렸다가 이제 여기서 박스건을 좀 잡고서 이제 박스건에서 서서히 좀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눌림을 주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솔루엠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이 업체는 TV 관련된 파워 모듈 좀 제조한다라고 말씀을 좀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성장 동력으로는 ESL이라고 해서 가격 표시 장치 그래서 단순히 가격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전자적으로 여러 가지 표시 사항들을 나타내는 그런 장치를 주로 공급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요즘에 TV 쪽 파워 모듈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삼성이 당연히 TV 판매량을 늘리고 또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면서 올해 이제 성장세를 충분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 ESL 같은 부문에서는 워낙 해외 쪽으로도 수출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ESL의 성장 동력 우리가 한번 집중하자 라고 좀 말씀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해드릴 때 지금 좀 침체의 국면으로 약간 나타내는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확실한 성장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역시 이 솔루엠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기본적인 본업이 TV 쪽 본업은 탄탄한 상태고 ESL 관련된 부분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가파른 성장세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지금 이 바닷권에서 좀 충분한 조정을 거치고 돌아서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상황이, 경제적인 상황들이 조금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성장성을 좀 바탕으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와 솔루엠은 이런 구간에 있을 때 한번 잘 관심 있게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탄탄한 종목들 집중적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조금 이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약간 뭐 이슈성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신다고 하면 충분한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테니까요 제가 리뷰해드린 종목들 그리고 새롭게 편입하는 종목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리뷰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새로운 이제 신규 종목 편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확실한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 하나 준비를 해봤고 지금 현재가를 말씀드리면 만 800원이고요 만 800원에 토비스라고 하는 종목을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비스를 지금 현재가에 편입을 좀 하게 됐고요 토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이런 TV나 곡선 모듈들을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주로 납품하는 업체가 그 회사들이 카지노 업체들입니다 카지노 업체들 글로벌 카지노 업체들한테 공급을 좀 하기 때문에 리오프닝 부분에서도 수혜를 좀 받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업체가 이제 신사업으로 전장용을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장용이 이미 뭐 이전부터 준비를 좀 해가지고 이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아시겠지만 전장용은 누가 봐도 구조적으로 성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실제로 이 안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전장용 부분에서의 사업 성장을 좀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플러스 전장 모멘텀을 가진 업체가 토비스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려도 하겠고요 제가 이 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의 종목은 토비스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 사업부부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카지노용 모니터를 제조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 업체가 원래는 이제 스마트폰용으로도 이런 모듈들을 좀 공급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상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은 이 카지노 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카지노에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곡선이 들어가 있는 카지노 장비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LG랑 좀 거래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서 이런 LCD를 좀 받아가지고 일정 부분은 곡선이 있는 이제 모양으로 이 토비스에서 제작을 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카지노 업체들한테 최종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나 카지노에 이제 대부분 이제 글로벌 카지노 업체들하고 다 거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카지노 산업에 있어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카지노 업계들이 많이 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도 안 좋았다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은 결국은 이제 리오프닝 카지노 부분 리오프닝 부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 제가 숫자는 잘 안 보이시지 말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전에 2019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이었었죠 그때는 이 업체도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고 있는 회사였는데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그때는 한 300억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던 업체였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오면서 작년에 이제 카지노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토비스의 실적도 마이너스 56억까지 적자를 좀 기록하는 이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는 타격이 좀 컸지만 지난해부터 조금씩은 개선세를 좀 보이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한 190억 정도 추정이 좀 되면서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장용 사업까지 이제는 본격화되기 때문에 훨씬 그 이후에도 실적 성장에 더욱더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업체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카지노 같은 업체들이 아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해외 입국자들 대상으로 해서 자가격리를 좀 해제하는 국가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활발하게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카지노 업계들이 이제 여름에 본격적 여름에 아마 이제 해외 이제 관광객들이 더 오면서 더욱더 활기를 띄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지금 대부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토비스한테도 이제 물량들이 많이 좀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카지노 업계들이 좀 이렇게 준비를 지금 하는 단계에서 최근에 이제 이런 토비스가 생산을 하는 제품들의 수출도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증가세를 다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익의 전환이 충분하게 오늘 이번에는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에 따라서 주가는 훨씬 더 가치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리오프닝 부분에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 화면 볼게요 다음은 이제 단순히 이제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는 이런 산업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게 사업이 필요한데 그건 이 전장용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 사진에 나온 거는 이제 그 벤츠의 새로운 전기차 모델이죠 이제 EQS 이 모델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앞부분에 이런 식으로 좀 커브가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가 다 장착이 되었어요 근데 이런 게 대부분의 LG 디스플레이에서 공급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LG 디스플레이 공급 납품을 좀 할 때 역시나 여기 관련된 모듈이나 이런 방막이나 이런 부분들을 토비스가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전장용 부분으로 이제 앞으로 LG가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같이 LG와 좀 상생을 하면서 실적 성장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 토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토비스가 나름 또 사업의 좀 결정력이 좀 대단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사실 2020년에 코로나가 왔을 때 상황이 좋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때 더 돈을 써가지고 전장용의 라인을 확대를 했습니다 오히려 그때 돈을 더 많이 써서 전장용에 투자를 좀 하게 된 건데 오히려 위기를 좀 기회로 바꾼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 전장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해도 요즘에 모든 신차들이 대부분의 이제 안에 내부와 디스플레이들이 다 이제 최첨단으로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같이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장용 부분의 사업 성장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화면 보겠습니다 마지막은 사실 토비스가 사실 좀 디스플레이 쪽에 눌려있던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LG랑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LG 쪽에 이제 스마트폰에 이런 제품들을 많이 공급을 했었는데 LG 스마트폰이 원래는 잘 안 팔렸었죠 그래서 원래 이것 때문에 저평가를 받고 있던 대표적인 요인이었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LG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정리한 지가 지금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딱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저평가 요인들이 완전히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의 라인들도 다 다른 쪽 라인으로 지금 전환을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는 스마트폰 부분된 요인들이 이 토비스의 저평가라고 좀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총 4가지 말씀을 해드렸었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토비스 지금 이제 원래는 이제 카지노용 슬롯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 하면 이쪽으로 좀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뭐 파라다이스 이제 같이 갈 때 이제 토비스도 이제 같이 움직이던 그런 분위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전장용하고 또 이제 디스플레이 또 스몰 디스플레이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좀 나름대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또 이제 단기적으로 디스플레이 쪽이 좀 가는 이유가 바로 이제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조금 타격을 받는다 요즘에 지금 뭐 지금 중국 상황이 공장에 확진자 한 명만 나와도 전체가 셧다운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그 대외적인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 지금 뭐 중국 쪽을 좀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업체들은 이제 대부분의 공장들이 선전 지역에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선전은 이제 처음에 좀 봉수율치가 들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국내 업체들이 큰 타격을 좀 받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지금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이제 공장 있게 되면 일부 좀 봉쇄 조치를 하는 도시에서는 약간 타격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업체들이 더 반사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딱히 이제 크게 문제 될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최근에 좀 위축됐던 수요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정상화되고 하면서 당연히 토비스나 이런 회사들도 카지노와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 수혜를 또 같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코로나에 대한 걱정은 이제 크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답변 드리고 가격 전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은 제가 1차 목표가는 12,000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는 13,200원 손절가는 8,7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